사망이 저구했네? 저분.. 어.. 유즈맵 유저네 저분도? 그래요? 빠면 딱 반하셨네? 음.. 가봅시다 가봅시다 저희 현재 승률 한 20% 될까요? 어.. 20%? 20% 안되죠? 아 그렇군요 한 15%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저희 이번에 승률 30%를 올려보겠습니다 6명 중에 5명이 프로토스 프로토스가 공허의 유산 때문에 그런가 많이 하시네 다들 손에 익으셔서 아무래도 프로토스가 손이 좀 덜 가는 종족이긴 하죠 전체적으로 그런가요? 저는 스타 1보다는 훨씬 더 어려졌다 생각해서 저거는 이제 애벌레를 계속 생산을 해줘야 되니까 손이 좀 많이 가고 테라는 애초에 원래 손이 많이 간 정도로 이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을까요? 그렇죠 어? 이건 맞는 말이야 테란 네? 또 마모님 혼자 떨어지셨네요 그러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고 빠르게 가봅시다 이번에도 재전 한번 해보죠 이번에 게이트에도 빨리 졌거든요 네 네 뭐 빨몬은 이게 손싸움이라서 예 초반에는 아.. 정찰만 제대로 안 당하면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아주 좋아요 근데 사방님이 왜 저거 하신거에요? 모르겠어 아 믿어봐야지 뭐 아 지금 이거는 지워질때까지 기다려야겠다 들키니까 뭐야 지금 전투하세요? 저글링으로 들어가셨네 아 잘 들어간거야? 어어 나이스 사망아 그래 인마 니가 그런걸 좀 하자 아 느는거야 이렇게 실력이 네 어 입구로 나가시면 안될텐데 어 순간 여기 뮤탈소리가 나는거 같애 가끔 프로토스 뭐 누르다보면 뮤탈소리가 비슷한거 나지않나요? 네 있어요 어 그니까 나 가끔 그게 무서워 혹시 내가 또 뭘 방심했나 혹시나 테러 할까 싶어 제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어 맞아맞아맞아 인정 인정 그런소리가 좀 나더라구 어느 건물에서 하는지 아직도 몰라요 저도요 전 더 모르고 저 지금 생산 들어가요 이제 네 빠르게 가봅시다 이거는 빠르게 가봅시다 빠르게 아 포토바스는 신경 안써도돼요 포토바스는 어차피 파일러만 밀어버리는 노답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여러분 장사꾼같죠? 방송 광물이 계속 필요하다고 하니까 흐흐흐흐흐 어쩔수없어요 지금은 퉓 eze 퉓 잠시 저 또 전략을 뭘로나갈지 여기 Jero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마우닌 근처 키즈를 한번 찾아서 밀어볼까요? 제가 정차로 한번 갈게요. 양쪽으로 다 가보겠습니다. 저기는 아예 포토바스를 입구를 도배했고, 어? 여기는 사망이 가주네. 11시는 없어요. 양쪽도 없네요. 어? 개이득이었네. 아 여기 똑같네. 전략 똑같아 나라. 그러면... 한시가 공호폭격기 전략이 똑같으니까, 아니면 저희가 다른데 밀고요. 저한테 오면 제가 포토로 밀게요. 포토로 버틸게요 제가. 다른 데 갈까 지금? 아 지금 정차로 지금... 밴드가 토스 두 군데밖에 없잖아요. 테란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. 사망아 거길 왜 가. 내가 봤으니까 거기 가지마. 사망 가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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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마! 가지 말고... 어구 gitti. 5시를 가져오 Branch해. 아니다. 너 9시 가져오래 9시. 일단 여기를 단단히 해줘야 되겠어. 탕수는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 테라 저기.. 어? 아 다 포토인데? 아 깜빡했네요 제가 아까 판이랑 어떻게 할까? 아 이거는 방어를 올리고 저쪽 보라색이 조금.. 아 주황색은 질럭밖에 없네요 지금? 제공 한 번 밀어볼까요? 주황색 갑시다 바로 옆에니까 한 번 밀어볼게요 예예예 센터로 일단 모여 삼하가 너도 모여 삼하 병력 많이 뽑아서 옆구리 한 번 칠게요 제가 그냥 아.. 혼자서만요? 네 일단은 제가 갑자기 뒤치기 당할 수 있으니까 예 저도 일단 센터엔 있을게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전혀 슬리 그런건 아니야 나도 어? 저한테 이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요? 아 그래요? 갈까요? 어 가고 어 주황색 주황색 지금 7시로 달려 7시로 달려 7시로 질러 개많이 달려 삼하 막을 각이야? 막을 수 있겠어요? 아 네 이럴줄 알았다 이럴줄 알았다 어 잠깐만 나 본진 가야겠다 역시 와아 근데 순식간이네 일단 주황색 다 밀었어요 요거만 가드암 제가 일단 본진이 위험하네요 와 포토 이렇게만 해줬는데 어.. 이러면 안되는데 괜찮아요 제가 이길 수 있어요 아 좀 와주면 좋으실거 같긴 한데 아 좀 와주면 좋으실거 같긴 한데 저 일단 움직일게요 와.. 순식간에 녹네 아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이미 써가지고 이쪽은 분광정렬을 썼고 난 안써.. 여 죄송해요 가야돼 가야돼 나 지금 도와줘야돼 제가 마무리할게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예..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.. 와.. 이게 포토론 안되는구나 공업폭격기는 예 공업폭격기는 그냥.. 가기만 했어 뭐야 사막아 털리면 어떡해 아.. 너 자원.. 자원만 모아 그냥 자원만 모.. 자원만 모으고 거기 한씨 밀어버리면 지금 되게 상.. 이야.. 포토다 아아 저기 뮤탈이다 사막인거구나 다 잡았어요 야야야야야 거기만 밀면은 그래도 좋으니까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어? 여기는 깔끔하게 밀었네요 어 아 나이스 프로.. 저기 풀오브도 안 잃었다 이분은 이제 풀오브도 못살아나갑니다 그치 아까 그리고 내가 주황색 풀오브도 풀오브도 내가 다 암살시켜버렸 안녕히 계세요 으하하하 하아하 하하 아.. 주황색분 이거 아.. 이거 하시고 계셨네 아이고 아.. 이건 뭐야 공업폭격기네 이것도 어떻게 여기 됩니까? 지원 갈게요 예.. 빨리 와주셔야 돼 지금 일일구야 거의 프로분은 살아있어요? 예.. 살아는 있는데 자원은 그럼 제가 지원을 해드릴 테니까 프로분은 일단 살려주세요 예예예 굽신굽신 어차피 저 공우 숙자로는 제 공우 못잡아요 야야 어 멋있당 그러면 어허허 어허허 어허허허 어 흘날뻔했다 아 일단은 바로 9시 가세요 지금 네 바로 밀어버려야죠 지금은 로튼이 미는 수 밖에 없어 지금은 가운데로 가시면 포토밭 개만 있습니다 도와서 갈려구요 가능하면 좀 자원 좀 주시면 제가 포토 좀 복구하는데 쉬울 것 같구요 제가 일단은 그런 미네랄 한 3천정도 드릴게요 예예 감사합니다 아 먼저 들어가고 주세요 아 이거 포토 밀어도 되겠는데요 어 포토 금방 밀류던데 뭐 공허폭격기 있으면 포토 뭐 쌓아두는 의미가 없던데 와아아아아아아아 이겼다 덤빌 사람한테 덤벼라고 아아 이거는 근데 끝났다 게임 끝났어요 어 게임 끝났어 공허폭격기가 진리네 흐흐흐흫 그러게요 앞으로 이 전략으로 갑시다 어 이 전략으로 하고 완벽해 완벽해 저쪽이 사망이 하고 나를 밀면서 로스트님이 안전하게 계속 생산을 할 수 있었던거야 그쵸 그래서 지금 이까지는 거죠 어 저 사람들이 절 안 치는게 지금 제일 큰 페인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옆구레도 지어놨네 캐논을 그쵸 됐다 아웃 어 이 광전사가 이 광전사는 도대체 뭔지 게이트에 까지 다 부서졌었네 GG다 GG 쳤다 졌죠 이제 저기 하늘색 저분만 남았네요 저분 아직 버티시고 계셨어? 저 제일 먼저 밀리셨는데 여기 파일럿이 지금 오셨네 포기를 모르시네 야 아 뭔가 애처롭다 버티시는게 야 이걸 버티시네 와아 몇 마리야 지금 저게? 이거요? 예 한 80마리 정도에 걸려 와아 미쳤네 탈구대야? 하하하 에에에? 뭐야 지원 장난 아닌데 아하 야 여기도 있었네 그러게 무의미한 짓데 저기 밑에 파일럿이 났네 아 이게 만약에 로스트님이 잘 밀렸으면 어 질수도 있는 경기였어요 사실 그쵸 제가 제가 먼저 공격을 당했으면 노답일수도 있죠 그랬으면은 그랬으면 아니면 내가 뭐 했을텐데 아모님이 그때 공모폭격격 떼고 지러 왔지 않았을까요? 우리 둘 전략이 지금 좋은 것 같아 저는 왜 때려요 자꾸 예? 아니 사망님 아 나 때렸어요? 원래 저래 아 원래 저래 괜찮아 괜찮아 근데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근데 쟤는 원래 고위가 아닌데 저래요 저 어쩔 수가 없어 파일럿 아 이분 터뜨리겠다 안되겠다 야 아홉시바 어 나도 재건대는데 어 프로보다 끝났죠? 크루브 찾았다 11시 어디갔죠? 어디야? 어디 남았나 본데요? 아 끝났구나 여깄네 마무리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아휴 수고하셨습니다 좋구요 공모폭격기가 답이네요 지금 보니까 진짜 질리네요 질리 그냥 캠페인에서만 질리는지 알았더니 긴루리님 질러너시 쓰다가 저한테 초반에 밀리시고 그 사망아 너 점수 요약해서 네 자원 좀 봐봐 너는 딴 거 없어 제발 일꾼 좀 뽑아 너가 생각하는 거에 다섯 배 뽑으라고 알았지? 일꾼 좀 뽑아 일꾼 좀 왜 일꾼 안 뽑는 거야 아하 C 아니 그러니까 프로토스 하세요 프로토스 아 능치님이 마모님 밀었던 그 프로토시구나 한판 더 갈까요? 재밌는데 그럴까요? 예예